춤을 추는 쥐 옛날 어느 마을 외딴 오막사리에 한 가난한 농부네가 살았습니다. 농부네 오막사리는 워낙 낡은 나머지 지붕이 헐고 기둥도 썩고 가까스로 비바람만을 가려줄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농부네는 그래도 오순도순 정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막사리 부엌 안에는 쥐들이 밤낮없이 들락거렸어요. 그들은 그 부엌이 또 그들의 보금자리였던 겁니다. 아침 저녁 끼니 때가 되면 쥐들은 을의 부엌 한 구석에 뚫린 구멍 속에서 고개를 헤끔 내밀곤 했습니다. 구수한 밤 냄새에 또 배가 출출해진 것입니다. 농부네는 무척 착했습니다. 날만 새면 밭에 나가 일을 하는 영감도 마음이 흙처럼 어질고 또 부엌 일을 맡은 할멈도 인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살림에 쫓긴다고 해도 할멈은 결코 부엌 안에 살고 있는 서생원네를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할멈은 을의 쥐들이 먹을 밥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한 숟갈 더 못 먹더라도 쥐들이 굶지 않도록 반드시 밥 찌꺼기를 쥐구멍 앞에 놓아 두곤 하였습니다. 오냐 쥐라고 해서 목숨이 다르겠느냐 너희들도 먹고 살아야지 하고 중얼거리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낮이었어요. 금방 큰 비가 쏟아질 것처럼 날씨가 워낙 험해 그날은 영감도 밭 일을 나가지 않고 모두 방 안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쩐 까닭인지 갑자기 부엌의 쥐들이 마당으로 쪼르르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뒷다리로 발 딱 일어나서 웃줄 웃줄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농부네는 깜짝 놀라 쥐들이 하는 꼴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것 좀 보구려 쥐가 춤을 추네 별일도 다 많군 쥐 춤은 난생 처음 구경을 하는데 그려 농부네가 떠들썩하니 구경을 하자 쥐들은 더욱 신바람이 나는 듯 마냥 웃줄거리며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집안이 비좁아 바깥에서 한바탕 흥겨운 춤마당을 버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바람에 농부네도 모두 쥐들을 따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쥐들이 고개를 까딱이며 나가는 것이 어쩐지 농부네도 바깥으로 따라 나오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집 밖으로 나온 순간 벼랑간 세찬 바람이 회오리를 치며 굵은 빗방울이 후두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농부네 낡은 오막살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만일 쥐들이 춤을 추며 농부네를 바깥으로 끌어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었답니다. 꿀떡 콩고물을 묻힌 쫄깃쫄깃한 시루떡 맛을 아는 사람은 아마 그 떡만 봐도 절로 침이 꿀떡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도 그런데 하물며 철부지 아이들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을 테지요. 어느 마을에 지난 밤에 제사를 모신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코홀릭의 막내가 제 쌍에 놓였던 시루떡 한 조각을 들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동무들에게 동무들에게 자랑도 하며 혼자서 야금야금 베어 먹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내보다 서너 살이 더 위인 개구쟁이가 그 앞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예, 너 그 떡 웬거니? 제사떡이다. 왜? 막내가 잔뜩 뽐내며 말했습니다. 군침이 돈 개구쟁이는 나하고 좀 나눠 먹자 하고 깨었습니다. 그러나 어림도 없는 소리였지요. 싫어 나 혼자 먹을 거야 하고 얼른 떡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그러나 개구쟁이는 아무래도 그 떡에 미련이 남아 문득 한 꾀를 짜냈습니다. 그는 별스레 다정스런 말씨로 예, 내 그 시루떡 달떡으로 만들어줄까? 하고 막내를 깨웠습니다. 달떡이 뭔데? 막내가 귀가 솔깃해지는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달처럼 생긴 둥근 떡이지 참 맛있다? 그럼 그렇게 해줘. 막내가 등 뒤로 숨겼던 시루떡을 개구쟁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개구쟁이는 그것을 받아 얼른 요모조모로 베어 먹으며 따는 달처럼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봐라 달떡이다. 막내는 좋아하라고 달떡을 받아들고 싱글벙글 거렸지요. 아마 아마 무척 자랑을 하고 싶은지 손에 들고만 있을 뿐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개구쟁이는 그 달떡 반달떡 반달떡으로 만들어줄까? 반달떡이 훨씬 맛있어 보기도 좋고 정말이니? 막내가 또 귀가 솔깃해져 물었습니다. 그럼 너 반달떡 맛도 못 봤지? 이리 져봐 내가 금방 반달떡을 만들어줄 테니까. 개구쟁이는 막내가 내민 달떡을 받아들고 이번에는 반조각이 되도록 덥석 베어물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든 떡조각을 우물거리며 자 봐라 반달떡이잖아 하고 그것을 막내에게 내밀었습니다. 막내는 반달떡을 받아들고 또 가만히 들여다보고 만 있었습니다. 아마 반달떡이 무척 신기한 듯 했어요. 개구쟁이는 조금 뒤에 또 예 그 반달떡 꿀떡으로 만들어줄까? 하고 막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 그렇게 해줘. 막내는 또 선뜻 반달떡을 내밀었습니다. 개구쟁이는 그것을 받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입안에 넣어 꿀떡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꿀떡이 꿀떡 넘어갔다. 하고 말입니다. 꽁 꽁지 범 꼬리 어느 가을날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성료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가을산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은 파랗게 맑고 햇빛은 눈부시게 찬란했지요. 온 산을 덮고 있는 노랗게 혹은 빨갛게 또는 누렇게 물든 단풍잎들 길섭해는 억새꽃이 하얗게 나복기고 또 들국화와 도라지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아람이 벌어진 밤송이에서 알밤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도토리도 떽떽우르르 떨어져 굴러갑니다. 숲속 어디선가는 산비둘기가 구구구 울고 이따금 퍼드덕거리고 장끼가 날아오르기도 합니다. 세 사람은 앞서거니 뒷서거니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문득 아 가을이 깊었구나 하고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곧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흰눈이 내리겠지요. 형이 또 맞장고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맨 앞에서 걸어가던 아오가 아 이게 뭘까 하고 갑자기 걸음이 멈추며 말했습니다. 뭔데? 형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이것 좀 봐 이렇게 아롱다롱한 것을 보니 아마 토끼 꼬리인가봐. 아오가 알락달락한 예쁜 깃털을 하나 주워들고 말했습니다. 꽝공지에서 빠진 깃털이었습니다. 아마 장끼가 기온차게 날아오르다 떨어뜨린 것인 듯합니다. 그런데 아오는 엉뚱하게도 그걸 토끼 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형이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마 조그만 토끼가 어떻게 이런 긴 꼬리를 달고 다닌단 말이야 이건 아마 노루 꼬리일 거야 하고 아는 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허 너희들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 알맞겠다. 이게 무슨 꼬리인지 그렇게도 모른단 말이냐 잘 봐라 이렇게 아롱다롱한 것을 보니 범의 꼬리가 틀림없구나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동굴 옛날 옛날 옛적에 한 나무꾼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나무꾼은 빈 지게를 지고 혼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어슬렁어슬렁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나무를 하러 갈 때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다지 심심하거나 호젓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억새가 오거진 산 허리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난데없이 산 토끼가 한 마리 깡총 튀어나왔습니다. 나무꾼은 그 토끼를 보자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아 토끼나 잡아야지 나무꾼은 이런 욕심에 부리나케 토끼를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여간 걸음이 재빠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무꾼을 깨듯 헬끔 헬끔 되돌아보곤 하며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노칠세라 나무꾼은 가쁜 숨을 헉헉거리며 마구 뒤쫓아가는데 어디선가 이번에는 노루가 한 마리 불쑥 나타났습니다. 뿌리는 큰 노루였습니다. 노루를 잡아야지 나무꾼은 번개처럼 생각이 바뀌어서 토끼는 놓아주고 그 노루를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노루도 마치 나무꾼을 깨듯 흘끗흘 고개를 돌리고 나며 달아났습니다. 나무꾼은 길을 쓰고 노루를 뒤쫓아가다 흘끗흘끗 흘끗흘 고개를 돌리고 나며 달아났습니다. 나무꾼은 길을 쓰고 노루를 뒤쫓아가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노루가 바위로 된 동굴 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노루나 노루나 드나들 정도일 뿐 그다지 그다지 큰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나무꾼은 잠깐 망설이다가 에라 이왕 여기까지 뒤쫓아왔으니 동굴 안까지 들어가 봐야지 하고 마침내 그 동굴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입구 쪽은 매우 비좁고 캄캄했습니다. 나무꾼은 더듬거리며 차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며 넓은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턱수염이 허연 노인이 나타나 어디서 오셨소 하고 반기며 물었습니다. 예 저는 바깥세상에 사는 나무꾼이 올시다. 나무꾼은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노인이 워낙 신선처럼 우러러 보였던 것입니다. 잘 오셨소 여기서 며칠 쉬어가도록 하시오.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무꾼은 그 노인을 따라 동굴 안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봄날처럼 햇빛이 눈부신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고 또 나무마다 향기로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여기저기 붉고 흰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마냥 행복했습니다. 잔칫날처럼 흥겨웠어요. 그곳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서도 향기로운 열매만 따먹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꿈결처럼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나무꾼은 문득 바깥 세상이 궁금해져? 다시 나가 식구들을 데리고 와 여기서 함께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노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은 좀 망설이는 눈치였으나 글쎄 그렇게 해보도록 하시오 하고 그에게 콩 섬아를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콩을 받아 어깨에 둘러매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알 한 알 뿌려가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아무도 모르게 재산을 모두 헐값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뒤 식구들을 데리고 그 동굴을 다시 찾아갔어요. 올 때 뿌려놓은 콩알을 따라가면 을의 그 동굴 앞에 닿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산 중턱에 이르자 어찌된 까닭인지 콩알이 콩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 나무꾼은 깜짝 놀라 미친 듯이 이리저리 둘러보았으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마 산토끼나 노루가 그 콩알을 감쪽같이 먹어버린 것일까요? 나무꾼은 식구들을 데리고 도로 도로 마을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그 동굴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우와 호랑이 어느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꽤 많고 앙큼스런 불려오가 살금살금 봄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아 햇빛은 눈부시고 바람은 비단결 같은 이 봄날 꽃향기 그윽하고 새들이 때를 지어 노래하는데 무슨 신바람 나는 일이 없을까? 불려오는 혼자서 이렇게 종얼거리며 으이 하고 늘어지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리고 막 압삼 및 할면네 외딴 오막살이로나 가볼까 하는 참인데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어흥 하는 큰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불려오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소리만 듣고서도 불려오는 자기 등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번개처럼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이고 나 죽었네 하고 불려오는 오금이 저려왔으나 그래도 애써 살그머니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떡 벌리고 바로 불려오 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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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지금 배가 좀 출출하다. 호랑이가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대꾸했습니다. 여차하면 불여우를 한입에 삼켜버릴 듯한 기세였지요. 아닌 게 아니라 호랑이는 워낙 힘이 세고 사나운 데다 곰 다음으로 어리석은 터라 성이 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헤헤 그러세요 그럼 좋은 수가 있는걸요. 여우가 깨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호랑이 아주버님은 새 고기를 좋아하시죠? 그러나 새들은 날마다 하늘로 날아다니니 종처럼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그렇지. 하지만 제 말만 잘 들으시면 가만히 앉아서도 새를 실컷 잡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잔말이냐 믿어도 좋을까? 호랑이가 갑자기 험상구진 얼굴로 불여우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만약 거짓말을 했다가는 혼이 날 줄 알알한 뜻이 말입니다. 그럼요 믿으세요 이래봬도 이 산골에서는 모두 나만 보면 무서워서 슬슬 도망간다구요. 불여우가 다시 말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너를 무서워 한단 말이냐 그런 거짓말은 하지도 마라 난 안 속을 테니 아닙니다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내 뒤를 따라와 보면 아시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가는 대로 저만큼 뒤에 떨어져서 따라오며 지켜보세요. 짐승들이 어떻게 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좋아 그렇게 하지. 불려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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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살랑 짐승들이 많이 나다니는 길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오랑이도 몇 걸음 떨어져 어슬렁 어슬렁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불려우가 나타나자마자 노루 토끼 오소리 너구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산압기로 소문난 곰이나 멧돼지들도 부리나케 달아나 버렸습니다. 불려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뒤에 호랑이를 보자 모두 질에 겁을 집어먹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내 말이 맞죠? 그래도 내 말을 못 믿으시겠어요? 불려우가 호들갑을 떨자 호랑이는 어리석게도 그래 내 말이 맞다 하고 맞짱고를 쳤습니다. 호랑이 아주버님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새를 많이 잡아 자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따라와 두 눈을 꼭 감 입 딱 벌리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제가 새를 많이 몰아다 드릴게요. 그런데 절대로 눈을 떠서는 안 돼요. 새들은 호랑이 아주버님 눈만 보면 모두 즐겁을 해서 도망을 쳐버리니까요. 아시겠지요? 응 알았어. 그럼 이리로 따라오세요. 불려오는 호랑이를 산 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농부가 쌓아둔 큰 나무 가리가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겨우 내 뜰감으로 쓰려고 소나무 가지를 잘라 차곡 차곡 쌓아둔 것입니다. 불려오는 호랑이를 그 나무 가리 위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두 눈을 꼭 감고 큰 입을 잔뜩 벌린 채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했지요. 미련한 호랑이는 불려오가 시키는 대로 나무 가리 위에서 두 눈을 꼭 감고 입을 잔뜩 벌린 채 우두커니 앉아 드디어 새들이 날아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불려오는 쏜살같이 건너편 산 아래 외딴 오막사리로 달려갔습니다. 그 오막사리에는 할머니가 혼자서 밭농사를 지으며 외로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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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불 좀 빌려주세요. 불려오가 숨이 차서 쎅쎅거리며 말했습니다. 불은 뭐 하려고 할멈이 의심쩍어 하며 물었지요. 불만 빌려주면 좋은 수가 있어요. 제발 어서 좀 빌려주세요. 불려오가 다급해하자 할멈은 못 이긴 듯 불씨를 헤쳐 삭정이에 옮겨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자 불려오는 다시 쏜살같이 호랑이가 앉아있는 나무 가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가리 밑에 여기저기 불을 붙여 놓았습니다. 마른 나무 가리는 금방 활활 타올랐습니다. 나무 가리가 타들어 가며 타닥 타닥 하고 요란 스런 소리를 내자 궁금해진 호랑이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소리쳐 물었습니다. 예 새들이 깃을 치는 소리니까 절대로 눈을 뜨지 마세요. 알겠지요? 불려오가 그럴듯 하게 말 했습니다. 응 알았어 그렇게 하지 호랑이는 깜빡 속은 나머지 불꽃이 드디어 제 꼬리에 부를 때까지도 눈을 꼭 감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불려오가 새들을 몰아와 모두 한꺼번에 우르르 제 입 안으로 들어올 꿈만 꾸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사나운 불꽃은 어느새 순식간에 호랑이의 몸에 옮겨 붙었습니다. 호랑이는 불덩어리가 된 채 어쩔 줄 몰라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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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뜀박질을 하다 그만 불에 타버리고 말았답니다. 붕어의 꿈 옛날 어느 못 속 여기저기에 고기들이 크고 작은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마을에 붕어와 맥이가 이웃에 살았는데 하루는 붕어가 맥이를 찾아와 여보게 지난 밤에 참 이상한 꿈을 꾸었다네 하고 은근히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는데 그러나 맥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들어보게나 아마 내가 큰 벼슬에 오를 꿈인 듯하이 글쎄 용상에 앉아보이고 통청관을 써보이고 금띠를 띠고 큰 방에 들어앉아 보이고 차돌방아에 찍혀보이고 붉은 고개를 넘어가 보이고 하였으니 이게 필경 길몽이 아닌가 자네 생각에는 어떤가 그렇지가 않네 내 해몽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게 붕어의 말을 다 듣고 맥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맥이는 용상이란 것은 낚시고 통청관은 자백이네 그리고 금띠는 도마고 큰 방은 냄비일세 자돌방아는 사람의 입안에서 이빨로 질 씹히는 것이고 붉은 고개는 목 안으로 넘어가는 것이니 그 꿈은 다름아닌 죽을 꿈이네 조심하게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붕어가 만일에 한 번 낚시에 걸리면 금방 잡혀서 자배기에 넣어지고 그 다음에는 도마 위에 올려져 칼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냄비 속에 들어가 가진 양념을 뒤집어 쓰고 부글부글 끓어올라 매운탕이 되지요. 그러면 또 사람들의 입안에 들어가 이빨로 씹혀서 목 안으로 넘어가게 되니 과연 매기의 해몽이 그럴듯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 보니 그 마을 에서는 그 붕어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농사를 맡은 신 옛날 아주 오랜 옛날 대감 벼슬을 지낸 김진국 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도 많고 높은 벼슬도 지내서 세상 사는데 돌아올 것이 없었으나 자식 하나 없는 게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부인과 더불어 자식 얻을 방도를 의논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중이 시조를 받으러 왔습니다. 부인은 그에게 시조를 두둑하게 내면서 자기네 딱한 처지를 말하였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절에 가서 백일 불공을 들이면 아마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중은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들 부부는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는 절에 들어가 불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백일 불공을 들이고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라서 약간 서운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성껏 길렀습니다. 어느덧 딸이 자라서 열다섯이 되었어요. 부모는 너무나 얼굴이 예쁘고 지혜가 뛰어난 그녀를 자청비라 불렀습니다. 자청비는 집에서 길쌈을 배우고 아버지를 따라 글도 읽으면서 여자로서의 몸가짐을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어느 날 자청비가 우물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옥황상재 아들 문도령이 글공부를 하러 땅 위로 내려왔다가 목이 말라서 자청비에게 물을 달라고 정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길가던 사람이 온대 물 한 그릇만 얻어 먹을 수 있습니까? 문도령은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처녀의 얼굴에 가슴 두근거리며 먹을모를 정하였습니다. 자청비는 우물에서 물을 떠서 물 위에 버드나무 잎을 띄워 내밀었습니다. 문도령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 그릇을 받아 푸푸 불면서 물을 마셨지요. 천천히 마십사고 나뭇잎을 띄웠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급히 마시다가 체하는 날엔 약도 소용이 없지요. 이렇게 설명하는 자청비의 말을 듣고서야 문도령은 처녀의 곱고 지혜로운 마음씨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비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온데 그렇게 바삐 다니십니까? 예, 나는 하늘나라에서 온 문도령인데 아랫마을 김선생댁에 글 공부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글 공부를 할 수 있으니. 자청비는 이렇게 말하면서 하던 빨래를 거두고는 안으로 급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도령은 그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에 마음이 끌려 그냥 멍청하게 서 있었어요. 그때 그 처녀가 다시 나오더니 선비님 미안하지만 잠깐 기다려주실 수 없습니까? 제 동생도 함께 글 공부를 보내려 합니다. 하고 청하였습니다. 문도령은 예쁜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자청비는 아버지께 글 공부를 떠나겠다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귀하게 기르던 딸을 멀리 보내고픈 부모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청하여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나 자청비는 그 정도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졸랐습니다. 아들 없는 우리 집안에 딸인 저라도 공부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부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부모들도 허락하고 말았지요. 자청비는 글 공부할 준비를 갖추고 남자옷으로 갈아입고서 기다리는 문도령에게 갔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제 누님이 선비님과 함께 글 공부를 떠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서당에서 같이 글을 읽게 되었어요. 같은 방에서 잠자고 식사하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자청비는 꾀를 내었습니다. 물을 가득 담은 은대야 위에 은수절을 올려놓고 그것을 두 사람의 잠자리 사이에 갖다 놓았어요. 문도령이 그 연휴를 묻자 그렇게 해놓고 잠을 자야만 글 공부가 잘 된다고 자청비는 대답했습니다. 자청비는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었으나 문도령은 그 물꼬릇을 억지를 까봐 조마조마하여 밤새껏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서당에 가면 항상 꾸벅꾸벅 졸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자청비가 앞섰습니다. 그렇게 3년을 공부하는데 하늘나라 문도령 내 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받아둔 문도령의 얼굴빛이 이상하게 변하자 자청비가 그 연휴를 물었습니다. 집에서 장가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문도령은 집에 돌아가는 일보다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정이 든 자청비와 헤어지는 일이 섭섭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도 공부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왔는데 선비님은 가시고 저만 남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청비도 고향으로 떠날 채비를 차렸습니다. 그들은 서당을 떠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자청비는 터벅터벅 걸으면서 지난 생활을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무심하다 해도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를 여자로 알아보지 못한 문도령이 밉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자청빈의 마을 우물에 이르렀을 때 자청빈은 헤어지는 처지에 같이 목욕이나 하자고 문도령에게 권하였습니다. 마침 먼 길을 걸어 땀이 배웠던 참이라 문도령도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둘이서 목욕을 할 때 자청빈은 옷도 벗지 않고 버들잎을 한줌 따서 문도령이 목욕하는 물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문도령은 그 버들잎엔 상관하지 않고 목욕만 하였지요. 어찌나 답답한지 자청빈은 그 버들잎에 글을 써서 다시 띄웠습니다. 눈치 없는 도령이여 나는 바로 이 우물에서 도령님의 물그릇에 버들잎을 띄운 자청비올시다. 3년이나 같이 살면서도 남자 여자 구분도 못하는 문도령이여. 문도령이 그 글을 보고는 목욕하다 말고 부랴부랴 물에서 나와 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그러나 자청빈은 보이지 않았어요. 문도령은 자청빈의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그 집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섰는데 자청비가 울면서 나왔습니다. 문도령은 반가운 나머지 달려들어 자청비의 손목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자청비가 몸을 돌리며 외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갈라서야 할 처지입니다. 어서 떠나십시오. 문도령은 무어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긴 3년 동안 자청비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냈던 것이 후회스러울 뿐이었지요.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헤어지는 정표로 박씨와 빛 반쪽을 주면서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헤어지지만 꼭 돌아오겠소. 이 박씨를 심어서 다시 박이 열리기 전에 틀림없이 돌아오겠소. 하고 단단히 약속하고 떠나갔습니다. 문도령이 떠나가버린 후 자청비는 매일같이 문도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문도령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어요. 그동안의 자청빈의 집안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여러 번 오갔습니다. 나이찬다를 집에 가만 놔둘 부모들이 아니었지요. 자청비는 이대로 집에 있다가는 마음에 없는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영영 문도령을 만나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그냥 집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자청비는 남자옷을 차려입은 다음 말을 타고 몰래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녀는 날이 새도록 말을 달려 집에서 되도록 멀리 떠나왔어요. 가다가 그는 길에서 싸우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너희들은 왜 싸우느냐 자청비가 한 아이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부엉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걸 똑같이 나눌 길이 없어서 싸웁니다. 한 아이가 그 싸우는 연휴를 말하자 그럼 내가 돈을 주고 그걸 살 터이니 너희들은 그 돈을 반씩 나누어 가져라 하며 자청비는 부엉이를 한 마리 사서는 다시 말을 달렸습니다. 이윽고 서청 꽃밭이라는 나라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청비는 부엉이를 그 나라 왕이 사는 대궐 울담 안으로 던져놓고는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사는 누군데 여기에 왔느뇨? 예 지나가는 길손 이온대 아까 부엉이가 저 대궐 지붕에 앉아있길래 활로 쏘았더니 저 밭으로 떨어져서 그 화살을 찾으러 왔습니다. 자청비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런가 우리 대궐에 밤마다 부엉이가 날아와 아름다운 꽃들을 모두 뜯어먹어버려 걱정이 많았는데 청년이 부엉이를 잘 잡는다고 하니 이 대궐에 날아드는 그놈의 부엉이나 좀 쫓아버려 주게 자청비는 자청비는 왕의 청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놈의 부엉이들을 쫓아버려 준다면 천을 을 사위로 삼겠네. 자청비는 사위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갈 곳도 없고 해서 잠시 이곳에 머무르려고 왕의 청을 응락하고 말았습니다. 밤이 되자 부엉이 우는 소리가 지겹게 들렸습니다. 자청비는 몰래 방을 빠져나와 낮에 던져두었던 그 부엉이를 찾아서 잘 놔두었습니다. 다음날 왕은 부엉이를 쫓아내지 못했다고 자청비에게 야단을 쳤어요. 어제녁에 부엉이가 그렇게 시끄럽게 오는 걸 보면 부엉이를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어제녁에 틀림없이 부엉이를 쫓았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밭에 가보십시오. 왕이 신하를 시켜 밭으로 나가보게 하니 과연 부엉이가 화살에 맞아 죽어 있었습니다. 왕은 자청비를 칭하면서 처음 약속한 대로 막내딸과 혼을 내시켰습니다. 자청비는 그곳에서 석 달 열흘을 지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공주와 한 번도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준비하는 동안은 되도록 떨어져 지내자고 결혼 첫날 밤에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던 자청비는 아무래도 자기의 본색이 탈로 날까 봐서 그곳을 떠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과거를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대거를 나왔습니다. 서천 꽃밭을 떠나올 때 그는 그 꽃밭에 들어가 여러가지 꽃들을 따들고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꽃도 있었어요. 막내 막내 공주가 먼 길을 가는 그에게 필요할지도 모르니 준비해가지고 가라고 일러준 꽃들이었습니다. 그는 막상 그곳에 나왔으나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집에서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모를 버리고 떠난 딸은 자식이 아니라 하여 대문 안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정차없이 무작정 걸었습니다. 걷다가 지쳐서 그냥 길가에 쓰러져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배짜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어떤 노파가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온대 잠깐 머물러 가게 해주십시오. 자청비는 배고프고 지치기도 하여서 사정하였습니다. 노파는 기꺼이 응락하였지요. 자청비는 그 집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그 노파와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파의 수양달이 되었지요. 노파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고운 비단을 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비단은 무엇 했을 것입니까? 저 비단은 하늘나라 문도령이 장가갈 때 있을 것이다. 노파의 말을 듣고 자청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도 기다렸던 문도령의 이야기를 여기서 듣게 되니까요. 마치 문도령을 만난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청비는 노파가 비단을 짜는 동안 몰래 비단 끝에 자청비가 짠 비단임 이란 글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비단을 모두 짜자 노파가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사연을 그 노파에게 말하였어요. 비단을 갖고 하늘나라에 간 노파는 문도령에게 자청비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문도령도 자나깨나 잊지 못하던 자청비인지라 노파의 이야기를 듣자 반갑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도령은 즉시 자청비를 찾아 노파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문도령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자청비는 한없이 반갑기는 하였으나 생각하니 야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맞을 준비도 않고 문을 걸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자청비야 문 좀 열어라 나 문도령이다. 자청비는 하도 반가워 문을 확 열고 나가 얼싸 안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문도령인지 아닌지 믿을 수 없으니 상탐으로 손을 들이밀어 보십시오. 문도령은 약올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문도령이 왼손을 문구멍으로 쑥 내밀었어요. 그 흰 손을 본 자청비는 반갑기 그지 없었지만 일부러 바늘로 콕 찔러버렸습니다. 그러자 문도령은 화를 버럭내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자청비는 후회하였으나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노파도 화를 냈어요. 훌륭한 사위를 얻을까 해서 잔치를 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는데 그만 문도령이 화를 내고 올라가 버렸으니 화를 낼만도 하였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자청비는 갈 곳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그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동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며 동량을 하는데 어느 날 길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 하늘나라 선녀들을 만났습니다. 우는 것이 하도 철양하여 너희들은 왜 그렇게 슬프게 우니 하고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늘나라 선녀들인데 우리 왕자님께서 그 옛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가 자청비란 예쁜 처녀와 사랑을 했던가 봅니다. 그 처녀와 같이 그 공부를 갔다 오다가 함께 목욕을 했던 냇물을 따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곳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자청빈은 자기도 함께 하늘나라로 데려다 준다는 약속을 받고서 그 냇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청빈은 그 냇물을 떠주고 선녀들과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문도령과 만나게 된 자청빈은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도 그들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주질 않았어요. 우선 문도령 내 집에서 반대하였습니다. 어떻게 땅에 사는 여인과 혼사를 시키겠느냐는 것이었지요. 그때 문도령이 몹쓸병에 걸려 눕고 말았습니다. 하늘나라 모든 의원들이 다 동원되어 그의 병을 치료하였으나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문도령은 죽고 말았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그때 자청빈은 그 서천 꽃밭에서 꺾어온 꽃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도련님을 살려놓겠습니다. 자청빈은 옥황상재에게 아뢰고 그 꽃으로 죽은 문도령의 얼굴 위를 살살 쓸어주었습니다. 뻣뻣했던 문도령의 살빛에 차차 생기가 돌더니 얼굴에는 잔잔한 웃음 같은 것이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살아났어요. 하늘나라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문도령과 자청빈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청빈은 저 아래 세상이 그리워졌습니다. 하늘나라의 행복한 생활보다도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땅으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땅으로 내려가겠다고 남편에게 말하자 문도령은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다시 만났는데 또 헤어져야 한단 말이오. 그러나 자청빈은 남편의 만류에도 하늘나라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기어이 내려가겠다고 고집을 하자 떠나는 너에게 선물을 하나 하겠다고 옥항상재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자청빈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 곡식 씨앗이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자청빈은 금은 보아도 다 사양하고 여러 곡식 씨앗을 얻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곡식을 심어 살아가도록 하였지요. 그래서 자청빈은 농사를 맡은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이야기가 바뀌거나 부풀리기도 하며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믿기 힘들거나 황당한 이야기로 바뀌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옛날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는 실제 옛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동상이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담긴 생각과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가 중요하겠지요?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